3P BJ냐? BJ겠냐? 내가 방송할 거 같냐? 시비 걸지 마라 좋았어 더 이상 시비 걸지 않겠지 다행이야 핫한 형이라고 칭찬을 해주네 어디서 많이 봤는데 나를? 논산에서 봤겠지 열받게 하지 마라 명예로운 장 얼마나 던졌으면 그런 식으로 내 리본을 폄하하지 마라 내가 이거 받으려고 적들에게 공격당하는 적군 한 명 계속 끊임없이 칭찬해주면서 하나씩 받은 거다 말이 맞네 너가 말 걸어놓고 그 이유를 설명하니까 말 많다고 하고 설명충이라고 하고 그러지 마라 현피 간다 현피 간다 현피 와라 지금은 조금 귀찮다 나중에 여유 생기면 여가 생활 즐기는 즐기듯 현피 간다 노잼 재밌는 걸 보고 재밌다고 안 하니 너는 꼬였군 너는 꼬였군 300원짜리 갔네 계속 친다 300원짜리 언젠간 3000억이 되겠지 모여모여 좋았어 1픽 2픽 미드 원딜 이거 미드 아니네 서포시네 그러면은 내가 미드를 가겠구만 아 미드야? 벨코즈 장모님? 알겠습니다 어 나는 그러면 정글을 좀 가보고 탑이나 정글을 가야겠다 가렌 가자고 알았어 가렌 한번 보여드릴게요 오늘 아 리븐이면 가렌 쓸만하지 가렌 갈게 아 탑감 일단 가렌이니까 순간이동 하나 들고 아 리븐 잡으려면 탈진이나 점화도 괜찮긴 한데 탈진이나 점화도 괜찮긴 해 방관 공속룬으로 가자 방관 말고 공속룬으로 가고 그 다음에 탑다리우스 같이 쓰면 되겠다 이것도 921이니까 오케이 이대로 가면 되겠다 아 이거 말고 이걸로 가야지 이것만 살짝 해주고 12월 10일 기준 육군 훈련 교관 사용 중이다 해군 가판병 출신이다 듀오 방송을 할 때도 이거 넣냐? 뭐야? 그거 어떻게 찾았냐? 뭐야? 시청자들 불쌍하다 반갑다 나 모르냐? 어? 나 모르냐? 어? 나 BJ 해물 뚝배기다 한 뚝배기 하실래예? 하하하하 좋았어 가자 응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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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재야 하하하하 너무 아재스러워서 웃기잖아 그치? 어떻게 에그코드가 될 수가 있으니까 아재코드 공속의 방어의 방안 공격 그 다음에 미드라이너가 하하하하 이거 AP가 거의 없다고 봐도 되겠네 사실상 이거 그냥 방어론 가야겠다 AD 방어론으로 올리자 가자 개못하잖아 이놈 너 자신을 비하하지마 나는 여기서 인연을 잊었어 이곳에 가장 어울리는 사람이 나야 여기를 비하하면 너를 비하는거야 간다 벌레티넘 수문장이야 저 친구가 왜 벌레티넘이라고 하는 줄 알아요? 가고 싶은데 절대 가지 못하니까 증오심이 생기고 반발심이 생겨서 이제는 플레티넘을 벌레티넘이라고 부르는거야 간다 아 근데 쟤 던지는데 나 옛날에 골드 시절 때 쟤랑 보뛰어 갔는데 전나무탐 그때 나도 너를 보며 그렇게 생각했다 너는 나의 또다른 거울이야 그가 다 cham단이에요 또다른 거울이야 이젠 너무 마음에 들었잖아 특별한 사진 nav이로